60년? 어? 60년 어떻게 걸어갔지? 미친대비야 1950년 6월 25일 새벽 2시에 북침했다 아이가 어? 김혜성이가 인마 어? 뭐? 북한 놈들이 신고 맺잖아 남침했다 아이가? 누구하고 왔어? 여기 있잖아 응 또? 칼리 히틀러 네 히틀러하고 같이 왔잖아 그지? 이럴 시발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돼 이거 진짜 무서워 히틀러아 그거 왜 오냐? 어? 스타린 마오 동국 누구 왔다고? 마오 동국 마오 쪼맛쪼? 동국 뭐? 동국 아 그래 동국을 주셨다 동국 3명에서 같이 10년을 해가지고 전혀 뭘 땀 못하고 왔노? 뭘 땀 못하고 왔노? 여기 비행기 중경아 첫번째 첫번째